오늘의 용의자 바시걸스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셋 푸시알 바시 안녕하세요 바시걸스입니다. 나애교 에로나 주석경 천사진 총 4명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. 그래 써봐 자신있으면 그렇게 대상이 받고 싶었어 아줌마가 뭔데 날 때려 날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저도 도연이랑 같이 펜타우스에 천사진 성대모사를 은별이 너 왜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야 엄마 널 항상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이 세상에 서포트 못 받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저는 피카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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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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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카츄 귀여워 디즈니 공주 노래를 할 수 있다고 우리 리오나가 아 네 디즈니 프리세스 cláss it are part of your world i want to be where the people are i want to see you want to see them thenusic walkin' around on those what do you call them? 오 빛 이거는 내가 멤버들 중에 가장 잘한다 애교! 노래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좋아해 음 음 나랑 밥 먹자 나랑 딱 세 번만 같이 밥 먹자 그게 싫음 나랑 결혼하든가 어 그럼 저도 한번 애교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 다들 애교를 해 이거 오빠 나 꿈 꿨던 나 무서운데 오늘 내 앞에 꽁 있어지면 안돼? 아 저는 일본어로 애교 언니 잔 나 이스키 지금까지 파시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오래전부터 컬투쇼에 출연하고 싶었는데 오늘 정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설렜습니다 앞으로도 파시러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축하봐주세요 오늘 진짜 김재경 선배님께서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무사히 잘 맞출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너무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다음에 더 많이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파시러스 플라이듀